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만났다 나의 날들도 좋고 난 그들과 함께 즐긴다 어느 날 난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까지 지금까지 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난 그들을 비웃은 거 아니라 날 비웃은 그들이다 난 그들이 날 무역할 때 항상 그들과 함께 웃는다 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 그들은 불력으로 나를 괴롭혔다 응 응 맞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난 친구를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판당하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개운치 않다 개운치 않다 개운치 않다 왜 이렇게 살아야 돼? 난 그들과 친구로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난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많이 바꿨다 내가 마침내 날 잃을 때까지 미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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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이 그들은 그들, 그들은 그들여 벌려,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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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을 그들의 이 시각을 qual zebra